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명세를 얻어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저희 비즈니스 투데이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각광받고 있다고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 여러가지 함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제 옆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우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SNS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는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거나 평소에 제품을 자주 쓴다고 언급을 하는 식의 마케팅입니다 과거에는 스타들이 방송에 입고 나온 협찬 물품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이 됐지만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인플루언서들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팔로워들에게 자사 제품을 노출할 수 있고 또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낙 인플루언서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대세의 마케팅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강구 효과도 크다 보니까 시장 크기도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2조 원이 넘고요 앞으로 2년 뒤까지는 3배에서 최대 5배까지도 커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 어떤 함정이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보통 동영상 중심이고 제품을 시연하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 사진 위주의 리뷰보다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단순히 인플루언서가 쓴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자세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는데요 문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공식적으로는 광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는 광고라는 걸 명시하고 연예인처럼 촬영을 하기도 하지만 인플루언서들이 평소에 자신이 자주 쓰는 제품이라며 언급을 하는 건 광고로 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어떤 제품을 쓰는데 이게 참 괜찮아서 자주 쓴다면서 링크를 태그하는 식인데요 워낙 인플루언서들의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가벼운 언급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플루언서가 언급한 링크의 제품은 다른 사이트보다 2배 이상 비싼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광고와 다름이 없지만 광고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인 팔로워에도 함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팔로워의 수가 인플루언서의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 늘리기에 혈안인데요 광고업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팔로워가 1만 명 이상이면 광고 건당 3에서 5만 원 3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 10만 명 이상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팔로워를 프로그램을 통해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매크로라고 해서 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4시간 내내 다른 사람의 SNS에 들어가 댓글을 달고 팔로워를 신청하는데요 이에 대해 상대방이 맞팔로워를 해주면 매크로를 돌리는 계정은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의 팔로워를 얻게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충성심 없는 팔로워들은 허수에 불과한데요 광고 단가만 비싸지고 광고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새로운 마케팅에는 항상 새로운 꼼수와 그에 따르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